루이스 길리엄이 다 콘세이상 시우바는 무리키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축구 선수이다. 현재 중국의 창저우 슝스에서 뛰고 있다. 포지션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윙어를 소화한다. 무리키는 2004년 마두레이라에서 축구 선수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많았던 선수로 곧장 브라질의 명문 축구팀 바스쿠 다 가마로 임대를 가게 된다. 이때 무리키는 브라질 유이십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기도 했다. 이후 아바이에프시로 임대를 떠났고 축구 선수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갔다. 2008년 데스포르티브 브라질로 완전 이적했다. 이후 2009년에 세리이 A위 아바이에프시로 다시 임대를 떠났고 이곳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 무리키는 리그에서 139회의 파울을 당했고 이는 그 시즌 동안 가장 많은 파울을 당한 기록이었다. 2010년 무리키는 아틀레치쿠 미네이루로 완전 이적했다. 2010년 6월 30일 중국 갑급리그 소속 광저우 헝다가 무리키에게 접근했다. 무리키는 미화 350달러 만달러의 이적료로 이적에 합의되었으며 이는 원화로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7월 21일 난징 요요FC와 데뷔전을 치렀으며 데뷔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다. 중국 갑급리그 2010시즌 동안 그는 14경기에 출전하여 13골을 넣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의 등장과 함께 광저우 헝다는 중국 슈퍼리그로 승격할 수 있게 되었다. 승격을 이룬 광저우 헝다는 공격적인 영입을 감행했고 아르헨티나의 다리오 콩카와 브라질의 클레오를 영입했다. 그러나 무리키는 여전히 광저우 헝다의 중요한 선수로 남았다. 그는 2011년 5월 4일 중국 FA컵 2011에서 구이저우 주첨과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FA컵 역사상 최초의 헤트트릭이었다. 중국 슈퍼리그 2011에서 무리키는 26경기에 출전하여 16골을 기록했고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올해의 선수상을 수여받았다. 무리키는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빛을 발했다. 2012년 3월 7일 AFC 챔피언스리그 2012위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본인 역사상 최초의 대륙대회 골을 득점했으며 이날 팀은 5에서 1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4월 17일 가시와 레이솔과의 경기에서도 두 골을 기록했고 그의 골로 인해 광저우 헝다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다. 무리키는 중국 슈퍼리그 2012에서 본인의 슈퍼리그 생활 중 최초의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다. 승승장구했던 그였으나 9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이티하드 FC와의 경기에서 오사마 알무왈라드로부터 강한 태클을 받아 부상에 신음했다. 무리키를 잃은 광저우 헝다는 국내 리그는 가까스로 왕좌를 차지했으나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탈락을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시즌 막바지에 무리키는 부상에서 회복했고 팀 창단 역사상 최초로 중국 FA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무리키의 득점 행진을 지속되었고 2013년 무리키는 48골을 기록한 루이스 라미레스의 기록을 제치고 광저우 헝다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AFC 챔피언스리그 2013에서는 그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는 이 대회에 12경기를 출전하면서 13골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역대 최다 득점자였던 히카르두 올리베이라의 12골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AFC 챔피언스리그 2013 결승전에서 FC 서울과 맞붙었으며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결승 2차전 때 이우케종의 골에 대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줬다. 이는 구단 역사상 최초임은 물론 중국클럽이 AFC 챔피언스리그를 정복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대회 종료 후 무리키는 AFC 챔피언스리그의 득점환과 MVP를 동시에 수상했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피파클럽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무리키는 광저우 헝다의 세 경기를 모두 뛰었다. 12월 21일 그의 친정팀인 아틀레치쿠 미네이루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7월 10일 카타르스타스리그의 알사드가 무리키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정료는 미화 800만 달러에 달했고 원화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치였다. 2016년 4월 1일 무리키는 제2리그 디비전 1 소속 FC도쿄로 1년간 임대 이적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FC도쿄사나 FC도쿄 U23팀을 위해서 뛰게 되었으며 해당 팀은 일본 축구 시스템의 3부 리그인 제3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